네, 한류의 진정한 리더 샤이니가 수상에 영광을 하셨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샤이니는 2013년 한옥 동안 좋은걸 에블바디에 그곳 연가하라 히트시키며 독관이 정상을 지키고 있죠. 그렇습니다. 특히 얼마 전에 발표한 에블바디는 대만 및 아시아권 주간차트에서 단숨에 정상을 차지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고요. 꾸준한 해외활동으로 국내 못지않은 해외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자, 수상소감 들어볼게요. 네, 한류특별상이라는 상을 받았습니다. 저희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많은 가수분들이 힘내주시고 또 파이팅하시니까 저희도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샤이니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